텐션! We are A.S.H.I.O.N. 안녕하세요 A.S.H.I.O.N.입니다 안녕하세요 A.S.H.I.O.N.에서 랩을 맡고 있는 상혜연입니다 A.S.H.I.O.N.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혁진이라고 합니다 A.S.H.I.O.N.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A.S.H.I.O.N.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진혜입니다 A.S.H.I.O.N.이 이번에 상반기에 소니가요라는 노래를 컴백을 했는데요 현재도 다음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이돌이 되기엔 정말 쉽지 않죠 저희도 일단 많은 땀과 눈물을 진짜 흘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해야겠죠 The Academy Australia가 여러분들께 엄청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 가을 The Academy 홈페이지를 통해 부트캠프 오디션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에디션도 부트캠프 참가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아이돌을 되기 위해서 첫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에디션이었습니다 텐션! 우리가 에디션!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